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입으로 며느리를 임신이 아니고 아들을 이혼시키게 생긴 그런 할매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너는 왜 임신을 못하냐? 지금 이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로 할매 주둥이요. 네 아들 이혼. 원제, 아까 점심시간 식당에서 본 거 풀게요. 조금 전이었어요. 저희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을 갔는데 바로 우리 옆 테이블에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랑 70대 할머니 두 명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처음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밥 먹으러 왔나 보다 했는데 이게 그 분위기랑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티 안나게 계속 예의주씨를 했는데요. 헐, 일단 30대 남자는 그 할머니들한테 엄마, 이모 이런 소리를 했고 여자는 어머님,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즉, 이 두 사람은 부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랬는데 할머니들 중에 한 명이 그 30대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인지 이모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뭐냐? 시가 문제냐, 밭이 문제냐? 어? 아, 됐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어, 이거. 밭이지 밭. 여자가 아래를 후하게 입어야지 이렇게 맨날 바짝 쫄아 입으니까 들어오던 아도 좁아가지고 못 들어온다. 아이고, 제발 좀, 얘. 등등등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며 그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였어요.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야. 순간 헐 이러면서 견눈질러 계속 쳐다보는데 막 울그락불그락하던 할머니 이리 고함을 빽 찔렀어요. 어? 또 뭐냐? 뭐가 문제냐? 이랬는데 여자 하는 말이 니 주둥이요. 딱 이러고는 완전 깜짝 놀라는 남자한테 야, 너 이혼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쏴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남자는 여자를 붙잡기 위해 바로 튀어 달려나갔고 남아있는 할머니들끼리 어이고,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 이러면서 계속 한숨 푹푹 쉬면서 욕을 하더라고. 아니 근데 아래를 후하게 입으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네 맞네. 주둥이가 범인이니.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헐. 2번 뭐 그냥 별거 아니고 펑퍼짐한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쪼이는 거 말고. 그런데 저 할머니가 말을 너무 더럽게 한 건 맞지만 이 말이 그렇다고 영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3번 씨와 밭 둘 중에 누가 문제인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새끼는 절대 아니다. 무조건 이 잘못이지. 이런 편견을 가진 어른들은 참 많죠. 4번 끌 끌 저 할머니 아들 오를 이혼당하겠네. 5번 와 저 주둥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뭐 어제 올라온 사연이니까 오늘 이혼당 짧아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두번째 사연 원제 강아지를 키우면 집을 안 주겠다는 시어머니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지금 남친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강아지 키울 거면 나는 집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강아지를 당신 아들을 통해 확인한 뒤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얼처구니가 없죠. 아니 개를 우리가 대신 키워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참고로 저희 강아지는 믹스견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티즈처럼 작은 강아지는 아닙니다. 그냥 진돗개보다 약간 작은 그런 중형 정도 돼요. 그래서 걱정하는 당신의 그 마음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만 이게 뭐 저희 강아지가 사람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많이 짖는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강아지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얘는 저한테 가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이런 제 마음에 대한 건 하나도 없이 아무 배려도 없이 이런 악은 폭언을 했다고 하길래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또 화가 나서 아 그랬어? 그럼 차라리 집을 받지 말자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떠나서 집을 받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요 비록 자꾸 허름한 전세라도 괜찮으니까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힘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양가 도움을 피해야 앞으로 더 당당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요즘 결혼한다는 게 부모님들 도움 없이 시작하는 거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거 순조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들이 해주는 집에 살면서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무술이 종년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친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야 일단 그냥 강아지 안 키운다 하고 우리끼리 살다가 나중에 엄마 눈치 보고 다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 지금 너나 나나 돈도 별로 없는데 뭐 어떡하려고 뭐 당칸 온 놈에 들어갈 거야 뭐야. 이런 이상한 말로 저를 계속 혈택하려고 하는데 설득 설득 아니 왜 제가 자기 엄마 눈치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뭐 죄 잤어요?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뭐 그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냐 이런 소리 해야 되지만 글쎄요. 내 가족이 내 강아지 한 마리 못 키우는 그런 집 따위 그게 뭐 저한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결국 대화가 안 통해서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 엎어버리자 이러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든 지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 아무런 방법 아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해 극단적이야 이러면서 되레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저도 오래 만나온 사유인 만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 안 된다면 나는 그냥 헤어질 거예요. 도대체 뭘 어쩌면 좋을까요? 여기서 현명한 대처는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뭐 헤어져라 개를 포기해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 좋게 해결을 보고 싶거든요. 집도 받고 개도 키우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면 좋겠어요. 댓글 1번 아 그러니까 집도 받고 개도 키우고 싶다 이거네 야 처음엔 개 때문에 집을 포기한다길래 그래 강단 있구나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찌질하고 음침한 여자네 이거 댓글 나도 처음엔 신념이 가득해 보여서 쓰니 응원했는데 마지막 문장들 보고 혐오감이 확 올라왔어요. 아니 남친 탓하면서 집도 포기 못한다는 거 진짜 찌질해 뭐야 이게 2번 네 그래요 뭐 남친이랑 헤어질 필요도 없고 걔를 포기 안 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시부문 눈치 따위 볼 필요도 없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쓰니 부모가 집을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나 간단하죠? 3번 너희 엄마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세요? 남친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도 아니고 고작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집 한 채를 통째로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 뭐 쉽겠습니까? 말처럼 뭐 대충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다 상속받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나 본데요. 너한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죠. 남친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4번 그러니까 시모 입장에서는 개 키우는 며느리가 별로인 거죠.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쓴이가 개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남친을 놔주세요. 그럼 되잖아. 진짜로 헤어질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그냥 이별을 구하고 연락 안 받고 잠수 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 그게 아니거든 집도 탐이 나니까 이렇게 시간 벌고 있는 거 다 티나요. 우리가 뭐 바본 줄 알아? 좋은 방법 5번 왜? 억울해? 듣기 싫어? 그럼 개딸린 네가 집을 해가 그럼 되잖아. 6번 요즘 원룸이요? 강아지 키우면 바로 쫓겨납니다. 아니 애초에 받아주지를 않는데 참 꿈도 야무지다. 호호호 7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랄까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인종이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하고는 적어도 절대로 안 엮였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 남자는 도대체 뭔 죄를 지었대?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땡바가 걷어차버리고 있네. 옆에 있는 땡바가. 그리고 쓴이도 그래. 자존심이 무슨 옥황상제급이야. 짓불도 없으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뭐 개를 죽여라 버려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친 말대로 본가에 잠시 맡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키우면 뭐 난리 납니까? 남친도 그렇게 뭐 돕겠다잖아. 뭐야? 혹시 강아지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8번 이래서 끼리끼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유있게 살아온 남자가 앞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어? 걔 때문에 다 포기하고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게? 말이 돼? 9번 나 같아도 집 안 해주지 걔 때문에 정작 자기 남편 될 사람은 전혀 안 소중한가봐요? 아니 꽃길을 놔두고 같이 그지같은 시궁창 맨땅에서 흑파먹고 고생하자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쓴이는 그냥 그저 본인만 중요한 거네. 아이고 이대로 결혼한다 해도 평탄한 결혼생활은 이미 물건 나갔어요. 10번 아니 그래 뭐 사람보다 걔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헤어져야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그지같은 욕심만 챙기지 말고 하나는 알아 이거지. 어? 왜 너만 다 가지려고 해? 응? 11번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모 그래요 진짜 그지같은 거 맞죠? 찌질하고 협박쟁이 근데 쓴이도 그다 아니지 더 그지같은데? 이게 안되면 그냥 헤어질 거라면서 그럼 헤어져야지 원 해결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면 받아와라 이거네. 아까 그 할매들하고 이슨이하고 고부로 만났어야 진짜 제대로 된 합이 나오는데 말이죠. 완전 시궁창 돈 쪽쪽 빨아먹고 조회수 안타깝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